이 좋은 곳이야 아 아파트 아파트고 이렇게 쫙 늘어섰음 둘러싸여 시섬 조금 더 가다가 빵 먹어야지 나 홀로 지금 개남 글림공원을 한 바퀴 삐잉 돌아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야 한 바퀴 삐잉 돌아가자 방안 아 오늘 내가 여객기 지나가는 소리를 꽤 많이 듣네 아 저 소리가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쓰일까 무정의 숲길